안녕하세요 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101 프리미어 펜콘 dvd가 왔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아 자태가 아름답죠 이렇게 옆모습이 생겼구요 뒤에는 이렇습니다 빨리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근두근 하지 않나요? 자 과연 어떻게 생겼고 무엇이 들어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겠습니다 아 포토카드가 포토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풀셋인 것 같아요 포토카드 잠깐 뒤에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프리미어 펜콘 cd 같습니다 와 cd가 이렇게 생겼네요 디스크1 갓1 디스크2 스페셜 클립 마지막 꺼는 스페셜 필쳐스 cd는 이렇게 생겼구요 꺼내볼까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cd구요 아 cd가 아니고 dv입니다 cd 자 이거는 포토북인가요? 아 예 포토북입니다 포토북 이거 엄청 난데요 양이 이거 다 보려면 시간이 엄청 날 것 같습니다 이 포토북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다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엄청난 걸 봤는데 지금 막 굉장히 두근두근합니다 자 이거는 워너머 프리미어 펜콘 미니 포스터 세트입니다 이거는 멤버가 전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어보겠습니다 뒤에서부터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자 누굴까요? 짠 이 황민현 황민현 버전이 잘생겼네요 그리고 다음 사진이 커가지고 그리고 하성훈이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멤버는 이대위네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멤버는 윤지성이죠 다음은 온성우입니다. 온성우 그리고 다음은 배진영입니다. 배진영 그리고 박지훈이죠? 어제 생일이었죠?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박우진이죠? 그리고 관님입니다. 얼굴이 엄청 하얗네요. 네, 김재환입니다. 김재환이 그저께 생일이었나요? 네, 김재환도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나온게 강다니엘 밖에 없으니까 다니엘이겠죠? 짠! 아, 다니엘이네요. 엄청 멋있게 나온건가요? 네, 이렇게 미니 포스터는 개봉을 다 했구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포토카드입니다. 이것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씩 아, 이거는 뒤에 이름이 써있네요? 아까랑 같은 순서인 것 같습니다. 워너원 미니언 투 워너블 어, 안겨웠습니다. 한국 년였나요? 이렇게 생겼구요. 그리고 성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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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를 들고 그리고 워너원 대위 대위라고 빼는거 같은데 됐어? 됐죠? 워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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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게 나오네요 진영 번역을 진영 배진입니다 지훈입니다 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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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진입니다 박우진 폴리니 재환 네일 자 마지막 영상입니다 제가 오늘은 멤버 이름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헷갈리지도 않았어요 전에는 하성훈, 김재환, 박우진을 좀 헷갈려서 엄청 죄송했거든요 오늘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헷갈리지도 않고 멤버 정훈의 이름을 맞게 불렀습니다 뿌듯하네요 그러면 이걸로 워너원 프리미어 팬콘 dvd를 dvd의 개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잘 되니까 곁 d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